마마무 아까 저희가 이번에 백칼코마니라는 대로 활동을 했었는데 활동이 끝나고 지금은 좀 이제 다음 앨범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저 역시도 너무나 페이지 사서 저도 노래를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LG와의 인연이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? 제가 작년인가요? 작년쯤부터 이제 G5 시작으로 네네 아 그래서 제가 마마무 분들이 G5 모델할 때부터 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LG 반응이 더욱더 넘치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앞에 계시는 기자분들에게 멋진 포즈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림과 함께 포토옵 세션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 마이크를 다시 네 저에게 전달해 주시고요 네 그램과 함께 할 수 있는 포토옵 세션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LG의 최고의 기술력 바로 LG 그램과 우리 최고의 가창력을 자랑하는 암아무 분들과 함께 네 포토옵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최고와 최고만 알렸으니깐요 오늘 멋진 사진 여러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암아무 분들을 제가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더욱더 영광스러운데요 제가 워낙 작년에 시상식에서 이슈가 크게 비쌌잖아요 다들 어떤 건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보내드릴 수 없다 해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LG 그램을 넣어서 화모디를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리 네 분이 워낙 화물이 좀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렇게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준비가 되시면 들려주셔야 됩니다 아 11V 어 soon 아우 네 준비되신 것 같아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 해주시죠 한 번 충전으로 와 제가 사전에 따로 요청을 드리진 않았어요 현장에서 이렇게 지금적으로 부탁을 드렸는데 네 분의 궁합이 이렇게 잘 맞을 수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이 자리 해주신 분들과 그리고 오늘 2017년을 맞이해서 LG그래를 또 새롭게 인사드리는 낙이잖아요 이렇게 화이팅한다는 메시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7년에도 19년에도 앞으로 쭉쭉쭉 LG 화이팅 하시고요 또 LG그램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마마무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LG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저희 마마무도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은 푸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구요 저희 마마무분들께서는 잠시 후에 임원진과의 촬영이 또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잠시 대기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